제5회 백석예술대학교 전국고교생 국악 찬양대회 본선이 오는 9월 16일 열립니다. 백성예대 음악학부 한국음악과와 사단법인 우리숨소리 문화예술단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국악 찬양의 확산과 미래 한국교회 국악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대회입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7일부터 9월 1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예선을 거쳐 본선 진출자가 가려집니다. 본선 추상자에게는 상금과 장학증서 등이 주어질 예정입니다.